한 번 정도 찍을 때 지금 욕점이 한 타운 거잖아 그러니까 걸리면 걸리면 얘기해 주세요 안 걸리겠어요 걸릴 것 같아 제가 음악을 이렇게 가고 아파요 We got to wanna be the quick guy 뭘 와서 묶은 토요 리모 다시 지르네 어디부터 발끝 꺼지는 부숍빛이 났네 저기 온 이 야골의 패션을 따라 흔들 아름다운 연애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남자 이 파티의 준비는 birthday cake 태어나서 감사해 every time 무기기기기기다 한 번씩 공개를 해야 돼요 한 번씩 공개해보는 줄 알아서 날 난리다 이 파티는? 우리 퍼티는 이 파티가 우리 퍼티 요리를ом을 쓰지 우리 퍼티가 넌 에어컨이ое 루는 남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